우리는 더 재미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일과 노래의 경계가 흐려질 때 최고의 성과를 이룬다. 인간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종종 고심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을 게임처럼 즐긴다면 어떨까? 재미를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고 창의력이 증진된다. 기분이 좋으면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도 향상된다. 문제를 게임처럼 생각하고 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창의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을 유발하는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더 능숙했다. 예를 들어 양초와 성냥, 압정을 이용해 촌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과제에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본 참가자들이 압정통을 창의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재미가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함을 보여준다. 나는 넌센스가 좋아요. 내 두뇌 세포들을 깨어나게 하거든요. 또한 연구는 긍정적인 감정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조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우리의 두뇌는 보다 창의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합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내 아들은 9살 무렵에 재활용 쓰레기가 용돈벌이에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아챘다. 녀석 덕분에 차고에는 빈 깡통과 페트병이 담긴 자루가 점점 쌓여갔다. 마침내 차를 둘 자리까지 침범해 일요일에 재활용 센터에 실어다주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센터에 가기로 한 일요일. 날이 너무 더워 꼼짝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싣고 출발했다. 맥주, 청량 음료, 각종 음식물 상한 냄새가 금세차 안을 가득 메웠다. 재활용 센터에 처음 가는 거였지만 아무 기대도 없었다. 그저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갈 마음뿐이었다. 재활용 센터는 그저 단순한 작업장이었다. 빼재재한 몰골을 한 남자가 냄새나는 더러운 창고 안에 있었고 창고 양쪽에 자동기계가 한 대씩 있었다. 그 기계는 음료 자판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가져간 재활용 쓰레기를 하나씩 집어가면서 우리가 받을 돈을 계산했다. 깡통 하나에 50원, 큰 병은 100원이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에게 누가 더 빨리 가장 많은 액수에 도달하는지 시합을 하자고 했다. 곧 각자 선택한 기계 앞에 섰다. 그리고 누가 이기건 간에 돈은 아이가 다 가지기로 하고 시합을 즐겼다. 작업을 게임으로 바꾸자 그보다 즐거운 일이 세상에 없는 듯했다. 일도 빨리 끝났다. 누가 이겼을까? 우리 둘 다였다. 일을 빨리 끝냈고 더구나 재미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재미는 당신을 젊게 한다. 이처럼 재미와 놀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광고인인 게리데일이 1975년 4월 어느 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애완동물 이야기를 나눴다. 개, 고양이, 새, 물고기는 모두 성가신 것들이야. 집을 어지르고 말도 듣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서 난 애완용 돌멩이를 키워 돌보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게다가 성격도 어찌나 좋은지 애완물로는 딱이라니까. 하지만 그건 한번 웃어보자고 건넨 농담이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별난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곧 애완돌맹이와 그것의 장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데일은 샌프란시크 코아 뉴욕에서 열린 선물 전시회에 애완돌맹이를 등장시켰다. 네이만 백화점이 500개를 주문했다. 뉴스위크는 이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기사에 반페이지나 할애했다. 그리고 두어 달도 못되어 3달러 95센트짜리 돌멩이가 수백만 개나 판매되는 일이 벌어졌다. 애초에 돌멩이 1개당 1달러 정도를 벌려고 작정한 게리달은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또한 기업과 정신과 창의력은 종종 비즈니스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애완돌맹이의 성공 사례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활동에 몰입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며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놀이처럼 즐긴다. 이들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흐리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그들은 나는 내 인생에 매 순간 일하며 살아왔다. 또한 나는 일생 동안 일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다. 라고 말하며 일과 놀이의 조화를 강조한다. 재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에서도 ABC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도록 하면 더 기억에 남고 효과적이다. 재미있는 접근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놀이를 통한 학습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임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본사에는 탁구대, 당구대, 비디오 게임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재미있는 놀이 요소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미와 창의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즐거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더 재미있는 것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라는 증거들 부는 더 이상 물리적 노동이나 단순한 정보 교환의 산물이 아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역사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에 의존해왔던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가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단순한 정보 접근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창의력과 혁신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고 심지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며 아이디어가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의 성공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는 기존 택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2. 콘텐츠 산업의 성장. 콘텐츠 산업 또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들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인공지능 기술 또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4. 개인의 성공 사례. 개인의 성공 사례에서도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모두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을 개척했다. 5.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디어 경제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 성장률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다.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 격차는 향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